엄마가 아침을 덜덜히 먹어야만 해. 나가면 하루 종일 해도 그냥 이만 들고. 아니, 엄마가 아침부터 누가 이거 다 먹어. 먹어. 셋 정도 먹을 거야. 엄마 그래도 아침에 고기를 사실 좀 그렇긴 해. 준비 다 했어? 해, 해, 짱수. 엄마, 뭐야? 엄마, 저 체력 안 해. 할 수 있어. 나 눈놈 까먹었어, 너 때문에. 우리 쌀쌓을 sakit다 음식시간? 엄마 엄마. 엄마 엄마. 엄마 trabajo 말ê.